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헌소녀입니다 네 저희 공헌소녀가 이렇게 큰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어린이날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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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신인 걸그룹이라 아직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멤버별로 개인 소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헌소녀 어드로 타이머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곡은 이번에 저희가 컴백한 핑키스타라는 곡인데요 꿈을 향해서 언제나 힘차게 달려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곡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이번 앨범의 두 번째 주행인 톡톡이라는 곡입니다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ace boat Nora 여러분 저희가 톡톡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아쉽게도 이번이 마지막 무대인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저희의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인 퍼즐 문이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응이 좋으면 앵콜곡을 하나 더 할지 말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테니까 호응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퍼즐을 많이 영원해주세요 앵콜 앵콜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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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희가 반응이 좋으면 앵콜 무대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고민이에요 앵콜 무대를 할까요 앵콜 필요해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 앵콜 무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앵콜 무대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러분이 비닐 가라는 욜로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나는 사운드 멜로디니까요 여러분 함께 여름 시원하게 보내요 1. 2. 2. 6. 11. 10.